지금 굉장히 제 모습이 초췌하겠지만 이 모습은 제가 지금 약 4시간 동안 막 신곡 녹음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어지면대에 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좀 많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되려 더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자 해서 조금 더 처절하고 조금 더 슬픈 감정? 조금 더 외로운 감정 하지만 외롭지만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조금 더 먼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가진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보다 좀 처절한 노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벌스 2 한번 그냥 줘보시면 내가 잘한 것도 없지 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세게 부르면 한계가 있어요 세게 부르는 것도 내 기분대로 하곤 했었는데 다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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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시 바로 다시 아 나쁘지 않은데 거의 한 번 더 해볼게요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아프지 말라는 말도 와 땀나 더운데? 에어컨 켠 거 맞죠? 어 나오고 있는 거죠? 제가 못 찍힐 거 같아서 일단 그 페미틱 때 나왔던 말은 제가 복근을 만들어서 봄봄봄을 부르면서 복근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아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진짜 안 나와요 아 진짜 안 나와 왜 그런 거야 난 아 몰라 1등 일단 시켜주시면 해야죠 만들어야죠 집어넣기라도 해야지 뭐 잘라놓고 뭐 어떡해 이제 어 보이스2에 보이스2 한번 들어볼게요 보이스2 이거 좋아 1절 1절 코러스에 우리 우리 이제 그만하까지 우리 이제 그만하 우리 이제 그만하 다시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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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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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하자 완벽해 됐어요 우리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 좋아요 완벽해요 외국 дома 15 영화 서울 아닙니다 네 이번 곡은 진짜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었어요.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. 일단 노래가 좋아요. 질문을 그리고 까먹었어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굉장히 이 노래에 대한 애착이 커서 어떻게 들어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. 반년 이상 신곡을 기다려주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노래가 되길 바라고 볶음 공개 보고 싶네요. 큰일 난 바람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